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나야 앉아 앉아봐 정수라 얘들아 이거 하나씩 먹을래? 네 맛있게 먹어 네 더 자 오케이 타이트 필요할 것 같은데 공연하니까 하나씩 하지 않나 감독님 나는 무대야 너무 와 맛있어 공연하니까 멀리서 하니 타이트 조합 타이트 스파이 타이트 티트 스파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. 미안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 바이. 생일 주가. 네, 잘한다. 근데 약간 이번에 톤을 한 두 가지 버전으로 해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두 가지로 해볼까요? 여기서 사진이 보일 필요가 없어. 그리고 좀 연애도 하는 것 같은데? 잘 생각하니? 근데 또 보지. 고마워. 한 번 더. 이거 좀 연애 나온 것 같은데? raph По 교 inhal 그쪽에서 까먹는 중 빅끼리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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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